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324페이지에 부동산 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이 증권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변화가 이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은 고가의 실물자산이다 보니까 덩어리가 크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매각을 통해서 현금하는 것 말고 대출을 받거나 이러는 것 외에는 제한적이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이 부동산의 증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저당권 등을 기초로 해서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도 현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의 유동화 제도하고 증권화라고 되어 있는데 유동화라는 게 결국 뭐냐면 부동산을 현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증권화라는 개념은 뭐냐면 현금화할 때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현금화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는 그래서 원래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라는 게 다른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나 증권화나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유동화하고 증권화라고 얘기했을 때요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불득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불득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대출을 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단기 자금이고 이거는 장기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금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고객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면 여기 저당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는데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현금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잠기는 결과가 됐을 때 만약에 이 저당권을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당권을 유동화시키는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있어요 이 유동화 중개기관의 역할을 누가 하냐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요 그래서 일로 이 저당권을 넘기게 되면 유동화 중개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자기들이 확보한 저당권을 기초로 해서 투자자에게 이걸 파는 거죠 팔 때 뭐를 만들어서 파냐면 증권을 만들어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서 저당권을 유동화 중개기관에 넘기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여기서 확보한 저당권을 기초로 투자자에게 증권을 발행을 해서 현금화하는 것을 증권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동화 제도의 종류가 있는데요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은 다 유동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도상에서 보시면 제목대로 자산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나 금융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될 수 있는 자산이 있죠 가령에서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할부 판매했으니까 나중에 들어올 할부 채권이 있잖아요 그거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것은 뭐만 유동화할 수 있냐면 이것만 유동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유동화 제도가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는요 우리가 이제 속칭 리치라고도 얘기를 하죠 만약에 고가의 실물 자산이 있을 때요 이게 한 100억짜리예요 얘를 시장에서 현금을 하려고 하면 매각을 통해서 현금할 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매수자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의 형태로 쪼개서 판매하는 거예요 한 주당 5천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투자의 대중화도 유도하면서 고가의 자산이 시장에서 쉽게 유동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제도하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정보는 우리가 항상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뒤페이지 넘어가서 326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만 유동화하는 제도예요 주택자당채권을 현금화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하냐면요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요 부동산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소유권이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저당권이 설정이 되잖아요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분리시켜서 거래할 수는 없어요 물건은 범권을 떠나선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주택자당채권 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을 만들어서 이 저당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라는 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유동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유동성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죠 그렇죠? 좀 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대출해줘서 저당권만 갖고 있으면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걔를 현금화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객들이 예금을 찾으러 올 때 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대출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유동화에 대한 가장 큰 파급 효과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그 밑에 이렇게 쭉 가게 되면 박스로요 326회지 박스에 보면 첫 번째 금융기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효과 중에서는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효과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보유하는 저당채권을 현금함으로써 유동성 문제가 좋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유동성 위험은 낮출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효과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저당채권 유동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유동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금이 계속적으로 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야 될 때 그러면 만약에 유동화 중개기관이 증권을 발행할 때 투자자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충족이 될 수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이 투자자들은요 국채보다는 조금 높고 회사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저당투자에 수반되는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증권에 대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지급보증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걸 샀는데 부도나면 발행기관이 부도나면 투자자가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한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이 증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리스크가 많이 줄어드니까 투자자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진 않겠죠 그래서 적은 이자를 두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일단 전제가 좀 돼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그 밑에 가면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있어요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당시장이라는 건 1차 저당시장이라는 게 있고요 2차 저당시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은요 자금 수요자하고요 금융기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차 시장은요 거기 우리 교재상에서 언급이 돼 있지만 저당대출기관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는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당대출기관의 역할을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조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은행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여기 둘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1차예요 자금 수요자 주택을 담보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융자를 해주면 여기서 저당권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을 때 이 저당권의 또 다른 명칭을 우리가 저당채권이라고 해요 이 채권에 있을 때 이 권위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증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권리를 나타내요 우리은행에서 이 저당채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요 저당채권의 기초에서 자금 수요자로부터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우리은행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은행이 갖게 된 다음에 이거는 권리일 뿐이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예금 찾으러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에게 유동화 중개기관 또는 저당대출기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만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유동화 중개기관인 주택금융공사는 여기서 사들인 저당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니까 이거를 풀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합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 애들은 사들였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걸 기초로 증권을 만들 때 MBS라는 게 주택저당증권이에요 이렇게 둘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2차 시장이라는 거죠 2차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것 중에서 보금자리론 대출인 거 들어보셨죠? 그러면 얘네는 그 보금자리론 대출을 얘네가 직접 할 수는 없어요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시중은행에서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을 판매할 때 돈은 누가 줘야겠어요? 얘네가 줘야 돼요 그럼 얘네는 그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당 채권을 기초로 투자자에게 증권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조달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장이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구조는 1차 시장이 있고 2차 시장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28페이지에 가면 주택자당증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자당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하시면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자당증권의 MBS의 종류가 있을 때요 예를 들어서 지문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형 MBS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MBS라고 있어요 크게 나눌 때 그럴 때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얘네 둘이에요 여기서 지문형 MBS의 대표적인 걸 MPTS라고 그러고요 얘를 MBB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을 나누면 MPTV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CMO라는 게 있어요 여기 둘의 구별 기준은요 저당 채권의 소유권하고 원리금 수치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른 구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MPTS는요 모든 걸 투자자가 가져요 투자자에게 넘기는 형태로 발행하는 거고요 MBB라는 거는 이거는 발행자가 가져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BBB잖아요 한글은 BB 나오겠죠 그래서 발발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얘네가 왜 혼합형이라고 그러냐면요 소유권을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얘하고 성격이 같지만 원리금 수치권은 투자자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얘네들을 혼합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혼합형 이것만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도 간단한 문제는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기본 또는 심화이론을 할 때 얘네들을 하나씩 다 배우시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MPTS는 모든 걸 투자자가 MBB는 모든 걸 발행자가 혼합이니까 이 두 개가 섞여 있다는 것만 구별해 주셔도 큰 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세한 것보다는 이런 내용을 이 내용을 330페이지에 가시면 거기 그림으로 박스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331페이지를 가시면 우리나라에 주택금융공사라고 있어요 이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됨으로써요 우리나라에게는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설립이 된 건 내용에서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게 2004년도에 주택금융공사법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설립이 됨으로써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열린 거예요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 그 이전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로 있었지만 그거는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야만 대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 3년 만기 상환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었을 때 얘네가 들어오고 얘네에 의해서 취급되는 상품 중에서 보금자리론 대출 아실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모기지론이었는데 주택금융공사가 명칭을 공모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공사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연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주택연금을 직접 대출해 주진 않아요 여기에 따른 지급보증만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주택연금에 관한 부분에 있을 때 교재에 보시게 되면 333 쪽에 보금자리론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 정리를 했을 때 조금 더 중시를 해야 되는 것은 335페이지에 가면 주택연금제도가 있어요 연금제에 대한 부분에 있을 때요 지금은 배우자나 소유자나 만 55세 이상이면 돼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연금신청이 가능하다 대신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돼요 부부가 외국인이면 신청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주택 보유수는 1주택 기준인데요 다만 이게 공시가격 9억 이하의 주택 있죠 이게 가입이 돼요 그래서 공시가격이 9억 원이라는 것은요 시가로 보면 한 12억에서 13억짜리 주택도 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는 335 쪽에 중간 밑으로 가면 지문 3번의 대상 주택이라고 있죠 그래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연금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만약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분이 있죠 소유자분이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배우자에게 승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에게 승계가 될 때는 민법상에서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럴 때 이 상속인 중에 한 사람만 반대하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돼서 이 배우자가 이 주택의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의 신탁 설정을 하게 되면 신탁 재산은 민법상의 상속 재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로 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실 때 336페이지에 가시면 맨 위에 지문 4번에 부부 모두 종심보장이라고 했을 때 부부 중 한 분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는 기존과 동일한 주택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이유는 주택금융공사에 주택을 신탁을 하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에게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6페이지 맨 밑으로 가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디귿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주택연금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의 담보물건을 설정하는 행위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임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전세를 낀 단독주택 보유자도 연금에 가입할 수는 있어요 가입하는 조건이 뭐냐면 역시 또 신탁 방식을 쓰는 거죠 소유권을 주택금융공사에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월세 같은 걸 줬을 때 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이죠 그러면 이것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만약에 이게 다 끝나면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연금이라는 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지급받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청산이 사망해서 이걸 정리해야 될 때는 남는 거 있으면 상속인에게 주고 모자라는 게 있으면 누가 대납을 해주냐면 주택금융공사가 즉 정부가 부족분을 메꿔주는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연금에 관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39페이지 상단에 가면 농지연금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연금 제도 중에서는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 제도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산지연금은 없어요 아직은 도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339페이지 하단에 가면요 우리나라의 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금융공사가 중심이 돼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관한 거는 주택자당채권 유동화 제도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걸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돌아올 때 또 부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고요 332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우리가 이거 속칭 리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영문상에 보면요 릴 에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거든요 트러스트가 신탁인데 원래 국내에 소개될 때는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회사법 속칭 리치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면서 이거를 부동산 리치를 형성할 때는 채권형으로 신탁형 조합형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회사형으로만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회사형으로만 설립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유럽에 어느 한 국가가 있어요 이 국가의 중심 상업지구에 오피스가 하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오피스 안에는요 주로 이 관공서가 입주를 해 있어요 입주를 했는데 계약 기간은 2000 예를 들어서 27년까지래요 자 이게 매물로 나왔는데 이게 시가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한 300억이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여기에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가잉가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주식 증거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거를 모집을 해요 액면가 5천원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투자회사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300억을 어디서 조달하냐면 액면가 5천원짜리의 주식을 이 주식장에다가 발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5천원짜리니까 가능해서 한 1500만 주 정도를 발행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겠죠 투자자들은 이게 액면가가 한 주에 5천원짜리니까 주당 그죠? 커피 한 잔 가격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소액 자본을 갖고 있어도 투자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투자자는 이 오피스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지분을 주식을 매입했으니까 내가 지분을 매입한 거랑 똑같겠죠 그러면 이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 관공서가 입시되어 있는데 2027년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향후 5년 동안에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지금 300억의 매물이 나온 게 시세로는 거의 400억에 육박하는데 싸게 나온 거예요 그럼 나중에 5년 후에 팔았을 때는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생하는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렇게 배당해 주는 역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치 회사는요 아주 높은 수익성을 초점을 두기보다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을 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리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부동산 지분을 소액의 단위로 표준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있는 사람이 300억짜리 물건이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 끼워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나 이렇게 쪼개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그게 리치에 대한 운영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투자회사 제도에 대한 종류가 거기 우리 이제 343페이지에 보시면 투자회사 제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형태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목대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 얘만 주식회사예요 얘만 실체가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하는 애고요 얘네들은 명목회사라고 해서 서류상의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얘네는 이거를 자산관리회사라는 곳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위탁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영에 대해서 얘네는 주식회사니까 자기네가 직접 하고요 여기는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고 직원 및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도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현재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그게 343페이지에 자산의 투자 및 운영에 따른 분류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뒷페이지에 344페이지 가시면 상단 박스 밑에 관련 회사라고 있죠 그래서 자산관리회사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얘네는 서류상회사니까 직접 자산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얘네들의 자산을 대신 운영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자산관리회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얘네가 만약에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투자할 때 거기에 따른 자문 및 평가를 해주는 게 그 밑에 있는 투자자문회사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제도고요 그 다음에 344페이지 중 밑에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있죠 거기는 일단은 별표는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투자회사법에 대한 것도 추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조금 넘어가시게 되면 법령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가면요 부동산 개발금융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개발금융에 대한 것을 보셨을 때 여기서는 뭐 하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냐면요 프로젝트 금융 그죠? 이건 시험에 꾸준히 나오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이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있죠 이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령 예들어서 여기 H개발이 있어요 주식회사 얘네가 이번에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있죠 열차에 제1구간을 얘네가 따냈어요 근데 1구간을 공사할 때 들어가는 공사비가 5천억이 들어간대요 근데 이 개발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5천억이라는 자금을 자기 신용으로 조달하자니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그쵸? 리스크도 있고 그러니까 얘네는 이 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설립을 해갖고 여기 있는 이 개발은 이 주식회사 이 H개발은 여기 있는 프로젝트 회사에게다가 자기들이 따낸 이 사업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양도를 하고 H개발과 프로젝트 회사에 관해는 철저하게 신용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회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젝트 회사는 이게 수도권 광역급행열차가 개통이 되면 여기서부터 요금 운임을 통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자금을 차입을 하거나 조달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요 여기 있는 H개발을 보고 돈을 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기초해서 자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는 여기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토대로 발생하는 수익을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는 이거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만 이 현금 흐름은 별도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사를 통해서 에스크로 계정이라는 걸 설정해서 이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 금융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프로젝트 금융의 의의를 보면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밑에 부연 설명을 또 굵은 글씨로 해놨죠 의의에서 지문 2번에 네 번째 줄에 가면 사업주의 담보와 신용을 근거로 하는 일반 금융과는 달리 해당 업체의 신용보다는 특정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있을 때 현금에 대한 흐름이 있죠 이게 주어지면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대출해 주거나 투자하는 그런 제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에 대해서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증권에 관한 우리가 또 기본적인 내용까지 전해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